아이쒸 뒤로 가는 걸 느끼겠어 자, 가자 땡 흰이이가ART kind yet 지금 Được 아 그 호흡이 내가 지금 들었다보니까 지금 되게 많이 올라온 것 같아 그 솔직히 못하잖아 이쁘다 홍신이 예쁘네요 자세히 보니 아주 괜찮은거지 칭찬받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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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빠른데? 다 나왔네 일어나는거야? 딱 나왔네 칭찬받은? 나왔네 이쁘다 내 안에 그댄 멈추죠 세상에 단 한 사람 아름다운 내 사랑 소중한 시간 속에 그대를 불러본 너와 기다려준 그대서 난 약속할 때 우리 왜 다가갈게 고마워 사랑해요 사랑한 사람 아름다운 내 사랑 소중한 시간 속에 그대를 불러본 너와 기다려준 그대서 네, 마을 원여 홍심과 결혼을 하게 된 왕세정 도회하시나요? 아니요 보여주시나요? 궁금하다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 진짜 리딩 때부터 진짜 굉장히 했는데 너무 좋지 갱자원에 다들 무장해제 되셨지 벌써 웃겨? 선배님 얼굴만 봐도 웃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지? 저거 못봤어? 저거 진짜 대박이었어 못봤었나? 진짜 웃겨 우리가 다들 혀를 찾지 와 선배님 저게 뭐였지 여슬 드셨었나? 버섯을 드셨었나? 버섯, 버섯 드시네요 한번 만나보러 가볼까요? 네, 가시죠 네 빨리 한다고 내가 이거 못봤어 응, 괜찮아 오빠 안해도 돼? 응, 아니야 그래 너무 잘해줬어 또 명칭이 갖는 의미가 크니까요 응 좀 저런 거에 요침이 있어서 누구지 형 아이쿠 뭐죠 아니 뭔가 뭔가 멈추는 오빠 나중에 진짜로 할 때 거기 이거 어릉, 어릉팩 했지 어머 어디가 안다 어? 한번 해CEM 저때 경소 오빠가 저희 우리 경소 오빠의 가수로 오 오빠는 어때요? 어? 경소 오빠가 자기 몸의 행사공을 허락한거 계획 경험상 다른 슬픈 생각이 없어요. 정말. 살면서. 아 진짜로. 여기에 그래서 진짜 빠지지 않으면 절대 안. 나중에 저런 사람들을 하세요. 순수한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배우셨나요? 아니 극 중에서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극 중에서? 실제로는 뭐. 도움은 안 됐던 거에요. 아니 근데 이때 살짝 현실로 놀란 것도 있었어요. 진짜요? 가까워서? 거리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진짜 근데 뒤돌아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그래서 뒤돌아 소리가 딱 여기 있는 거에요. 원래 놀래켜주려고 그랬구나. 소리 일부러 안 내놔요. 어색하다. 눈만 껌뻑 껌뻑. 은근슬쩍 반대방을 돌아 놓으려고 하는데 언덕이 빨리 쑥 들어온다. 지금 뭐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힘이 없어서요. 조심히 눈을 살짝. 특히 두 개 떠는 눈 반짝 뜬다. 진짜. 이따가 얼른 확 감는다. 웃겨요. 생각이 어떡하지? 감는다. 그리고 왠지 귀엽다. 웃어. 흐흠. 너무 놀라기. 흐흠. 둘 다 5회 잠 못 잘 겁니다. 그러고서는 또 진짜. 잡는 사이에 눈부신 그대 미소 그대 미소 내 안에 그대 현대극으로 해도 너무 재밌을 거 같아 도경수씨 도경수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경수씨한테 따지면 안되고 이혜씨한테 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경수씨가 얘기하셨으니까 여기 앉았으면 못 갔을 거예요 나 깨우고 싶었어요 진짜 일어나세요 지금 잘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아 웃겨 시중 추가했겠죠 너무 너무 아 웃겨라 이 진투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보고 싶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한번 같이 작업도 해보고 한 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누가 도 너만을 사랑한 기억들이 또 오늘도 또 늘 사랑을 말해도 넌 없잖아 세상에 타는 사람 아름다운 내 사랑 소중한 시간 속에 그대를 불러본 너 기다려준 그대 사랑 안녕 대답 피하지 마라 대답 피하지 마라 나 대답 피하지 마라 이렇게 감사합니다.